이 작품은 책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책하고 이거는 3D 프린트로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의 유화로 작업을 한 겁니다. 작업을 한 거고 저쪽에 보시면 큰 작업은 있는데 대작업들은 직접 보형이와 유화로 작업을 하고 3D 프린트로 뽑아서 작업을 하고 이거는 책이 누워져 있고 세워져 있는 각도에 따라서 책이 변하는 것도 제가 생각한 거 같아요. 이거는 백랑주식 각도. 저 위주로 조금 재미있게 풀어나가야 됩니다. 이거는 전체적인 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해가지고 선물이 되게 나고 싶어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명품 시리즈. 명품으로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이게는 골프 에디션입니다. 이게 골프 에디션이고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작게 제가 제작한 거. 이 있는 모든 통틀어서 내용들이 이제 큰 작품에 있습니다. 큰 작품에 있고 이런 작품들은 제가 또 대상을 달았거든요. 그 같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큰 작품으로 나올 모습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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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